미국 중산층의 최대 걱정거리가 바뀌었습니다. 장기간 40년 만에 물가급등, 인플레이션이 최대 걱정거리였으나 최근 다소 진정되고 있기 때문인 듯 헬스케어 비용이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. 연소득 3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 서민들의 생활상을 조사해온 한 설문조사 결과 올 1분기인 3월 현재 최대 걱정거리는 의료비가 물가급등을 밀어내고 차지했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. 헬스케어 비용을 최대 걱정거리로 꼽은 미국 중산층은 35%로 물가급등을 꼽은 32%보다 많았습니다. 의료비가 최대 걱정거리로 올라선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입니다. 3위는 가계 재정이 27%였고 4위는 식료품, 즉 먹거리 구입이 25%였으며 5위는 은퇴 저축이 22%를 차지했습니다. 미국 중산층의 과반을 넘는 53%는 앞으로의 가계 재정이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비관론을 표시한 반면 괜찮아질 것이란 낙관론은 전분기보다 늘었지만 아직 20%에 그쳤습니다. 중산층 응답자의 72%는 현재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. 또 다른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들의 40%나 되는 1억 명이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 성인의 절반 정도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했습니다. 응답자의 44%는 보험이 있어도 본인이 분담해야 하는 디덕토브를 걱정하고 있으며 33%는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인 프리미엄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미국 성인의 40%는 지난해 의료비 때문에 진료나 치료를 미룬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 중산층에서 미국 경제의 불경기를 우려하고 있는 비율은 20%로 줄어들었으나 현금 쓰기는 줄이는 대신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응답자의 40%는 1년 전보다는 덜 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. 반면 응답자의 33%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.